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선조의 태종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진심을 떠보고 회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에서 지은 작품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하여가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하여가를 대부분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서 백년 세월을 누리리라. 오늘날 세태에 하여가를 적용하면 옳고 그름이 무엇이 중요한가, 정이냐 부정이냐가 또한 무엇이 중요한가, 선과 악이 또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엄격함을 유지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선이면 어떻고 악이면 어떻까, 정이면 어떻고 부정이면 어떤가,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적당히 묻어버리고 잘 살아갑시다. 이것이 아마 우리 세태에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불현듯 하여가를 떠올리게 된 것은 6월 3일 날 이준석 후보가 대구 경북을 찾아서 한 발언을 접하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발탁해 준 것은 감사하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그런데 그런 단서를 붙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론을 두고 대통령에게까지 행사적 책임을 이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나는 그 판단을 존중한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죠. 오직 그 더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를 뒤따르는 인사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준석 후보는 중요한 그런 근거로 활용된 경제적 공동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모두 다 존중하기 때문에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탄핵에 근거가 되었던 경제적 공동체의 근거에서 대통령에게 행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재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을 보면은 그는 육체적으로 정치만 마치 하여가처럼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사를 보고 있구나 판단하구나 그런 생각 또한 듭니다. 당시 상황에서 탄핵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선전과 선동과 그리고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져 오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칠 수 있어야 되고 지는 자입니다. 그 당시 선전선동이 얼마나 심했던가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앳된 얼굴에 그의 글을 보면서 자주 그의 은행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린 것은 경솔함과 경박함과 가벼움입니다. 이번뿐만 아니고 그가 당 후보에 당선될지 아닐지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옳고 걸음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이 참과 거짓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에 대한 거의 단정적이고 아주 확정적인 발언을 보면서 같은 선상에서 4.15 총선 이후에 그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성급하게 너무나 성급하게 4.15 총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주장을 줄곧 외쳤습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방송에서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거가 축적되면 사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자신의 입장을 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도 저는 그의 경박함과 경솔함과 그리고 가벼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의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확신과 신념의 바탕을 두고 정건물들에 완전히 눈을 감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젊은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과학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나 지적인 겸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진짜 젊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점이 과거에 아주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연배의 젊은 날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떠올리면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순수함과 진실함은 있었다고 봅니다. 정거 앞에 진실하고 논리 앞에 진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젊음이 갖고 있는 강점이자 젊음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선거에 이기고 지고라는 그런 실용적인 목표를 일단 제쳐두고 가짜를 진짜로 부르고 진짜를 가짜로 부르는 것은 인간이 취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진짜를 진짜라고 불러야 되고 가짜를 가짜라고 불러야 되고 참을 참이라고 불러야 되고 거짓을 거짓으로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제가 제기하는 그런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126건에 4.15 총선 관련된 선거 소송이 대부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모두 6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판결되어야 될 그런 소송건입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1년 만에 개최된 단 한 건의 본재판조차도 재판부가 공중분해됨으로써 한 달 안에 재검표를 하겠다는 전임 김상환 대법관의 약속은 이미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확신에 찬 주장처럼 4.15 총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왜 1년 2개월이 넘도록 선거재판다운 재판을 열지 않고 대부분이 그 소송들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 뭉개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갖고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가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면 대법원은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이거 한 가지 추론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원은 6개월 안에 결코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6개월 안에 절대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당찬 주장을 펼치는 이준석 후보는 왜 1년 2개월이 다가하도록 대법원이 선거를 뭉개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거 소송을 깔아 뭉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고 답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가 그려온 길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력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프닝이다, 불운이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전부를 건 일종의 진검 승부와 같습니다. 매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그냥 우연이나 불운으로 그렇게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바람이나 유행이나 분위기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냄비, 건성, 운운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저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투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정당하다, 4.15 정선은 일체의 문제가 없었다, 세 번 도전해서 모두 패배했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당대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히 참조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그런 기준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